안녕하세요. 성룡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노래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사를 하게 됐고요. 참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뮤직비디오를 보았습니다. 많은 팬들이 저는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의 댄스 움직임이 정말 멋있네요. 뮤직비디오의 댄스 움직임과 뮤직비디오를 많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댄스 움직임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하면서 실제로 제 뒤에서 이렇게 춤을 추시던 분들이 뮤지컬 배우 분들이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좋은 무대를 꾸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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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사고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본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팬들이 참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Q.S.O.M.E.는 처음에 그... 팬미팅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어... 팬미팅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팬미팅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또 솔롬데를 가졌을 때 첫 방향 그 기억을 또 잊을 수가 없네요. 안녕 Q.S.O.M.E.